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옛날 아버님의 각오 옛날 아버님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버님의 각오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 앞에 감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내가 감옥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가야만 합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기도와 정성으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가는 사람이 가다가 모두 쓰러진다 하더라도 아버님은 갈 것입니다. 고 맹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은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원수의 아들,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이세를 사랑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최고의 작전임을 기성교회의 목사와 장노들이 우리 교회를 반대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님을 따랐습니다. 아버님은 찬학개나 생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서 힘이 들 경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whether he was asleep or awake father was always focused on the goal of his life and whenever things were difficult he always thought of God who was working in the background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릴 수 있고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Whenever things were difficult father would pray to God saying I have to accomplish this responsibility in order to liberate you and to liberate all humanity 그것을 위해서 내 하나를 걸음삼아 걸음이라는 건 태비 나 하나를 걸음삼아 이 땅에 평화의 세계가 이룩되게 하시옵소서 고 기도하셨습니다. He prayed to God saying If necessary, please use my body, please use me as a fertilizer so that the world of peace can come to this world 이렇게 혈혈단신 외로운 환경에서 눈물 짓는 그 자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3차에 걸쳐 기도하신 예수님보다도 더 심각한 자리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모아서 아버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Because Father was praying on behalf of the hopes of all humanity God listened to those, heard those prayers and answered them.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간 것도 모두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that so many martyrs in Christian history could die while feeling joy was because they knew this principle 아버님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Father was praying prayers that God could hear and could answer.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도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400년간 박해받는 것을 왜 그대로 두었느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세계의 끝까지 연결되는 어떠한 기준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 400년만에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기반으로 아버님이 지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유였습니다. 섭리의 전체적인 뜻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설 때 기독교는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에 따라서 기독교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믿으려면 믿으려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신앙 기준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기준에 서야만이 인정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지금까지 기독교 성도들이 믿어온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메시아가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천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저울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뒤에 그 홀로 영원한 것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오서도 다시 반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더 넘기시며 책임감에 더 불타 섰습니다. 그 악한 공산주의 심장부인 흥남 감옥 생지역에서도 그 뜻을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더 크게 뜻을 넓히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들어가신 서대문 행소에서도 그 뜻은 더 영구히 다져졌습니다. 미국 덴베리 교도소에서는 뜻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하시면서 워싱턴 타임즈 선문대학교 또 그 다음에는 브리치포트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면회장소를 차라리 섬의를 진행시키는 사무실로 사무실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의 감옥생활은 하늘이 보내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섯 번의 감옥생활을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면 하늘이 달아주신 훈장이시다고 생각해서 훈장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아버님께서는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 하늘 뜻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아버님은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맡기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더 넘어가시면서 책임감에 더 불붙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옛날 아버님께서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아버님께서 어떻게 나오셨느냐 하면 정말로 아버님은 생명을 내어놓고 한뜻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해오었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심정 그럴 수 있는 자세로서 우리들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아버님의 각오 어떤 각오로서 출발하시고 어떤 각오로서 일을 해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oday I spoke to you about the way that Father began the determination that He began His work with and the determination that He maintained every moment of His life. for all